대장암 예방에는 과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한암예방학회가 밝혔습니다. 암예방학회는 오는 21일 암예방의 날을 앞두고 한국인에게 맞는 대장암 예방수칙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암예방수칙에는 과식하지 않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할 것과 백미나 흰빵 대신 현미나 잡곡밥, 통밀빵을 먹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채소와 해조류, 버섯 등을 자주 먹고 날마다 적정량의 과일을 섭취하며 육류와 육가공식품, 견과류 등은 적당량만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고기를 숯불로 굽는 것을 피하고 칼슘과 비타민 D, 비타민 B를 충분히 섭취하며 몸을 많이 움직이고 음주를 줄이는 것이 대장암 예방에 좋다고 밝혔습니다.